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맛있어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의 딸이 되면 안될까요? 어머 그럴래? 짠! 어머 마샤 날 따라한거니? 네 아주머니처럼 뵈고 싶어서요 귀여워라 자 같이 해볼까? 컵케이크 사세요 컵케이크 사세요 정말 맛있답니다 정말 맛있답니다 어머 정말 맛있게 먹는다 한번 먹어볼까? 컵케이크 하나 주세요 따님이 컵케이크를 정말 맛있게 먹네요 컵케이크 사세요 맛있는 컵케이크 사세요 포크모녀의 맛있는 컵케이크랍니다 오늘 굉장한걸 하나 빼고 다 팔았네 제일 맛있는 초코포즈 몬스터 컵케이크 남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컵케이크는 누구에게 줄까? 컵케이크 컵케이크 이걸 먹기 위해 이건 내꺼야 이제 컵케이크는 끝이야 친정의 미니보니 자 이만 가볼게요 오늘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어 어머 장난이었는데 이건 다 어쩌지? 여기 엄마 딸 있잖아요 냠냠냠냠 귀여운 우리 딸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